아 오늘 안탈렸네요 근데 누가 비버를 엿다 꺼내놓고 잔거야 여기 보면은 아르젠 아르젠도 꺼내놨고 아르젠은 우리 한마리밖에 없는데 다람쥐니 안녕하세요 할로방가 식물 터렛이 지금 다 자랐죠 식물 터렛이 비료를 보면은 아 써버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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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가 아니라 그냥 공룡 똥으로 했는데 이 정도 남았어요 공룡 똥 한 5개면은 식물 터렛 하나 짓나봐요 11근님 어서와요 갓님 왔죠염 어서와요 식물 터렛은 우선 다 자랐고 저 위에도 아주 빳빳하게 두기 서있죠 좋아 여기도 이렇게 지어져있고요 하고 이거를 어떤 다른 부족에서 저 관을 끊고 가가지고 아야 문 더럽게 못 닫는 11일 여기는 수동으로 넣어줘야 돼요 600 빵이죠 집어넣고 집어넣고 강제로 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200 한 번에 100씩 차요 진짜 많이 잘하네 54개 어제 저기 열 몇 개밖에 없었거든요 자기 전에 자국 몇 번 해주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600 채우죠 근데 여기서 농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 나 어차피 초식들은 테이밍으로 안 할 건데 어걸량 어서와요 초식들은 테이밍으로 써먹지도 않는 거 왜 끊기니 튕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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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루 어걸량 하이루 지금 써버래 튕기고 있어요 튕기면 안되지 튕겼다 똥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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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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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 타이밍 너무 이상하게 했잖아 똥죽을 때 우리가 기가 막힌 또 노하우를 하나 발견했죠 팁 개꿀팁 꿀팁 꿀팁 똥죽기 똥죽기 똥죽을 때 요 대지에 올라타지 않는 거리를 두고서 똥 떨어지는 똥만 죽기 기가 막힙니다 요거 왜 자꾸 여기 버그가 있어 똥을 못줍는 똥이 너무 많아요 아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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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아주 높은 것만 올라가면 애가 환장을 하네 야씨 똥 낑겼어 우리 너무 불필요한 공룡이 많아 그 와중에 이 문짝이 안 걸리려고 꼬리를 아주 고추 세운 고개 숙이 나고 이렇게 공룡이 아 돼지 라이드 키가 안뜨게끔 거리 유지하고 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계속 2T 누르면은 똥 계속 받을 수 있죠 이제서야 깨달았네 내가 끝이야 거리 약간 두고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아 써버렉 진짜 이럴때 써버렉이 나오면 어떡하니 제 실력문제 아닙니다 써버렉입니다 거리 좀만 두고 거리 좀만 두고 거리 좀만 두고 간닌 간닌 하얀 열매 좀 키워야 하얀 열매 우리 털에 단올리면 털릴 듯 맞아요 우리 털꺼에요 조만간 털꺼에요 조만간 털꺼에요 우리 부족님들 지금 일 너무하네 아구 여기 바깥에 뒀던 아르젠 똥작업하러가자 똥작업하러가자 아우 저 위에 제가 만드는 집이 아니여가지고 좀 구조가 약간 헷갈려요 처음에 만든 애들부터 비료작업 딱 보면은 들어가라고 비료 하나도 없이 그냥 똥으로만 넣는데 한 4개 집어넣고선 똥 4개 쓰고선 식물터래도 완성됐죠 이렇게 일일이 다 채워주고 아 오늘 왜 이러니 왜 안들어가니 에벨림 어서오세요 조그만 부족 발견 이 아래쪽으로 사람도 뛰어내러 왔어 야 집도 이렇게 조그만데 뭐 테이밍을 이렇게 많이 했대 또 2인부족이야 인설림 오세요 근데 죽일까말까 인설림 오실때까지 기다릴게요 인설림 오실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이 하이 가이스 마이크 없는 친구들인가 보네 똥싸고 왜 똥 안쌌어 아 똥 쌌다 쌌다 내 똥 내 똥 내 똥 내 똥 마이볼 마이똥 살려달라고 점프하는거 같아요 살려달라고 점프하는거 같아요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요.. 아씨 클릭 됐어 힛 됐나 자표 여기 바로 뒤에요 여기요기 72 69 야 남의 부족 요렇게 당당하게 보고 있는것도 좀 그렇네 너무 여유있는데 네가 해줄까? 근데 철도끼 들고 있어 저거 어디서 구한거지 쟤? 내 성의를 무시한단 말이야 이게? 내 성의를 무시한단 말이야? 샐러드맨님 뭐가요 죄송해요 벌써 PC방이에요? 휠체어 타고 PC방을 벌써 갔어요? 뒤껏 줬더니만 내 선물을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야? 58 88 그래 테이밍을 하려면 최소 요정도는 해야지 우리 왜 맨날 개쪼렛들만 해 우리는 110 병원에서 외출 허락도 받아야되요? 아 맞다 입원하면 병원밖으로 못나가지 수월님은 오시고 계시구요 관님은 요거 같이 하실래요? 요거 털래요? 이거 죽이기가 미안하긴 하다 부족들이 나무집인데 그것도 나 음악 안 꾸고 있었니? 망했다 야 녹화 꺼 까불다가 집이 다 털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까불다가 집이 다 털리는 상황입니다 나 지금 뭐 들고있을만한 무기 없니? 요거 3번에 넣고 총 없나 총? 총 만들어놓은거 없나? 강남스타일 요거 틀었다가 완전 망했죠? 싸이가 내 인생에 이렇게 방해를 할 줄이야? 자 자 자 자 잠깐만 어차피 털리는거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어차피 털릴거 다 버려 시간내로 쟤네가 못가져가기 다 버려요 은하공주님 저기 스미스에 있는거 좀 다 버려주세요 예 증발시켜야죠 다 녹여야죠 아무것도 못가져가게 요런거 빈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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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음악 틀고 난리 났네 얘네 내가 강남스타일 틀어놨더니 거기에 환대를 해주네요 음악을 틀어놓고 저쪽도 한국사람이에요 뽕짝으로 대응해줄까? 뽕짝뽕짝뽕짝 오케이 다 버렸고 잠깐만 저 핸드폰으로 뽕짝떨고선 얘 마이크를 좀 들려줄게요 뽕짝뽕짝뽕짝 뽕짝뽕짝 잠깐만 어디갔어? 흠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히 히 히 기가되있나봐요 히 주믄 우리 공룡 다 죽고 있겠죠 뽕짱으로 대응해주기 노래 완전 좋죠 근데 얘네가 튼 음악도 한국음악이에요 야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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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무슨 서버였지 딴 서버에서 기가가 위에서 물어 뜯는데 철집을 저희 아래층에 있었는데 그거에 맞아 죽었어요 저거 넥스 아니야? 넥스 아니에요? 나가봐요 나 지금 조작기가 너무 힘든데 비키 누른 상태에서 그 손으로 핸드폰까지 들고 있어서 이거 한국노래 아니야? 백건? 야 이 상태로 문 못 닫잖아 클로즈 해놨고 기가네 기가 우리가 지금 작은 부족 형편없는 쪽 하나 쳤더니 연합 부족 엄청 큰 애들이 와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씨 하나 건들 수도 있는 거지 북두치고 난리 났네 이거 다 털렸네 우리 공룡들 공룡 싹 죽었네요 야 식물 털에 작동해라 식물 털에 우와 아 아이씨 51초 또 남았어 자 갑옷 조금이라도 나이 이분 누구야? 호랑이니? 쌍콜어놓고선 주무시고 계시죠? 갑옷 다박살 났고 아 잠깐만 갑옷이 몇 개요? 이분 바꾸와 이거 렉이 너무 심해요 우선 나부터 살아야 돼 지금 싸운 건 이 분 호랑이님은 편하게 누워서 방송 보고 계십니다 아 이분 도대체 이걸 몇 개씩 갖고 당기는 거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리도 곱다고 시커먹어 민나먹어 이분 딱 걸렸죠 도대체 철갑옷을 몇 개씩 갖고 당기는 거야? 몇 세트를 자 잠깐만 이거 다 대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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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몰대몰 못 가져가게 빨리 다 부셔 다 버려 몸 안에 스미스는 왜 있는 거예요 이건? 먹고 갖고 오고 갖고 와 이게 다 접은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많은 게 다 접은 몸에서 나왔어요 뻥뻥 터지기 시작했죠 창이 없어 창이 아깝다 헐 들어오기만 해 들어오기만 해 내 창은 없지만 곱기인갈까 어디 갔어 야 이씨 족 너무 사기하냐 얘도 레그로 튕겼나 얘도 사기네 야 구이 갖고와 구이도 갖고와 다 갖고와 야 야 잠깐만 야 이거 아니잖아 3번 이거 귤닭돌 아니야 이거 귤닭돌 아니야 야 주먹으로 때리는 애 기절하고 있어 자 우리 침대가 또 있나요? 침대가 또 있나요 우리? 있어 버리자 안되겠다 있어 버려요 우리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해주세요 개재맨어요 사고친 여친이야 누워서 방송국이니까 개재맨어요 아 은하공지님 죄송하네 재밌었네요 은하공지님 오늘 좀 전에 이 서버와 합류하셨는데 시작과 동시에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 잡은 자꾸 이분들 일어나는거 보니까 침대가 우리 침대 이제 없어졌네 다 부서졌네 그쵸 미치겠다 진짜 지금 상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침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강남스타일 하나로 아주 망해버렸어요 아주 큰가한 범인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이게 무기 위협적으로 들리라고 만든거일텐데 시끄럽네요 당하는 입장에서 어쩔 때 어우 시컴둥이 마지막으로 제 캐릭터 외모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똥잘사 똥잘사게 생겼죠 어 얜 뭔데 이러고 있어 야 우리꺼야? 스피노? 가져갈 것도 없고 잠깐만 누가 가져갔니 누가 가져갔니 누가 가져갔니 당황스러울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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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집 저거 뭐냐 얼마 공들였는데 우리 한 5일 했나요? 아 차단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제가 아프리카를 한달 반을 쉬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쟤네 나 잡으러 오고 있죠 들떨어진 놈들 사람 집어던지는 것도 못하는 낙사도 못시키는 들떨어진 놈들 강남스타일 한번 틀고 달려요 아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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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서버 버리고요 지금 서버를 새로 찾긴 뭐하고 어떡하지 내일 할까요 내일 오늘 자꾸 내일 들어갈까요 죽여 임마 던지는 것도 드럽게 못해가지고 기가 앞에 던질라고 아우씨 똥꼴을 때려야되는데 무려 아크나에요 게임 바꿔서 무려 아크나 할까요 우리 오우 잠깐만 던지지마바 던지지마바 어이 귀엽다 잠깐만 아 나 떨어지면 안되잖아 남자는 주먹이지 야 덤벼 덤벼 1대 다수다 1당 100이다 나는 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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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날 무시하냐 이것들아 어? 아아 나이 도시 또 다구리 당하고 있네요 낙고드 겁나 먹인다 아아 아우 재밌었네 그래도 마지막에 들어오신 이나님한테는 너무 죄송한데 나름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아 하아 내일부터는 어 이볼부드 새로운 서버를 갈지 아니면은 다른 게임을 할지 새로운 무료 게임 아크 무료 게임 그걸 할지 모르겠는데 하아 하아 제대로 된건 내일 낮에 다시 방송 열겠습니다 하아 Cornworks 서버를 무터